문제 5번. 이것도 우리가 3회 때는 수평등파종 죽어서 물었죠. 그런데 이거는 시점에서 휘인 모멘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수직발력 RA, 수평발력 HA를 구해서 돌아오면 되겠죠. RA는 양쪽의 지점 높이가 같기 때문에 단순보일 때 수직발력 공식 같습니다. 이게 5미터 됩니까? L이 5미터. L분의 P 곱하기 반대쪽 그리게 되니까 이거 더하면 3.75, 3.75입니까? 이 그리가 3.75죠. L분의 PB 공식. 그래서 RA를 구해봤더니 RA가 75킬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HA는 있죠. HA는 뭐? 얘기도 할까요? HA는 A. 일반식 2H분의 PA 공식이 있죠. 2H. 자, 여기에다가 높이 H가 2미터입니다. 높이 H가 2미터고 P가 100킬로가 되고 A는 하중이 있는 쪽에 점단된 간 이것이죠. 이 그리가 A가 됩니다. 아시겠죠? A가 1.25, 1.25미터입니다. 그래서 HA를 구해봤더니 HA가 31.25킬로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서 이 점에 대해서 MC를 구하죠. 자,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을 고정시켜버리고 그래서 RA가 아래에서 위로 가니까 뭐다. 이 아치가 바깥쪽으로 헤어지겠죠. 바깥쪽으로 헤어지면은 그렇죠. 플러스 힌 모멘트. 안쪽으로 헤어지면은 마이너스 힌 모멘트. 따라서 이 경우에 RA에 의해서 유발되는 시점의 힌 모멘트는 플러스 힌 모멘트가 되고 75. 그 다음에 이게 모멘트 8의 거리에 1.25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쇼핑발력 HA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HA 때문에 아치는 안쪽으로 휘어지죠. 안쪽으로 휘어지게 하는 힘은 마이너스 힌 모멘트가 된다. 그래서 HA가 31.25가 되고 이 모멘트 8의 거리가 1.8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는 뭐다. 물론 RA하고 HA도 알아야 될 뿐더러 그 다음에 모멘트 8의 거리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멘트 8의 거리도 정확히 어느 쪽인지 여러분이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해봤더니 MC가 37.5가 됩니다. MC가 37.5Km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 RA, L번의 PB공식, HA 일반식, E, H는 PA 대입하는 능력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 휘인 모멘트 부호, 부호까지도 마무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멘트 8의 거리도 넘어야 될 사람이 꽤 많습니다. 함정인들이죠.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또 아차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것. 자, 상당히 의도적이죠. 이거 뭐 사실은 5미터 뭐 아니 그냥 5미터로 줘도 되는데 5미터하고 2점을 해도 되는데 그냥 또 아 이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 값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6번. 이거 또 3회 때도 했었죠. 이거 발력, RB 발력에 원래 일반식이 4분의 5 오메가 L인데 이때 뭐다? 양쪽 지점 사이의 거리 L이 2분의 L입니다. L 자리에 2분의 L이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하니까 이것이 8분의 5입니까? 예, 8분의 5의 오메가 L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역시 3회 때 문제하고 같은데 양쪽의 지갑 길이를 또 절반으로 주고서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가 되겠죠. 뭐 그냥 예, 역시 점수를 주는 문제다. 대신에 뭐 데이터 값 정리할 때 4번, 예. 4번이 정답이 아니라 예, 3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 조심하시고 예. 자, 그 다음 7번 예. 예, 최적 변형률이죠. 최적 변형률. 자, 그래서 3축 응력 상태에서 우리가 3축 응력 상태에서의 최적 변형률에 대한 공식 암디하라고 이야기했죠. 이때 1분의 1-2 누에다가 시그마 X, Y, Z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3축 응력 시죠. 자, 그런데 여기는 뭐 당연히 2축 응력, 2축 응력 시의 최적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서 보니까 이거 뭐 예, 시그마 X하고 이거 시그마 Y하면 되겠죠. 따라서 시그마 이 경우죠. 이 경우는 시그마 Z가 0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휠론 V는 2분의 1-2 누에다가 X 플러스 Y가 되겠다. 여기에다가 대입. 이 문제는 공식을 암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답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나머지는 데이터 대입하는 문제. 탄성 개수 E가 2 곱하기 15성이고 1-2에다가 파성비가 0.3이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X가 이거 인장이죠. 인장에 하살표가 바깥으로 놓으면 이거 무조건 인장이 됩니다. 인장 하살표가 바깥으로 놓으면 모두가 인장 상태에 따라서 시그마 X가 인장력 120이고 시그마 Y도 인장력 100 인장은 플러스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최적 변형률이 4.4에 대 10에 마이너스의 4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것은 역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최적 변형률에 대한 공식을 암디하고 있느냐. 아, 거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암디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뭐 기사 따고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또는 일반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역학은 필수 과목으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식들은 무조건 암지하고서 가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다.